기상캐스터 배혜지 식당의 주음식은 곤드레밥입니다. 가격은 7천 원, 지난 20여 년 동안 단 한 차례 천 원을 올렸습니다. 3대째 이어가며 100년 가계로 인증받은 이곳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해 원두시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됐습니다. 심상치 않은 물가 오름세에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업소당 환경 개선 비용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공공요금도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경영 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가계에 이자 차익 0.8%를 추가로 보전해줍니다. 착한 가격 업소의 선정 기준의 55%가 가격인 만큼, 저렴한 업소가 증가하면 할수록 주변 물가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는 올해 착한 가격 업소를 지난해보다 50% 정도 많은 600곳으로 늘려잡았습니다. 전체 지원금은 15억 원. 그동안 100% 지방비로만 추진됐던 사업에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국비도 일부 지원됩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번회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공단에 허가 없이 지역의 축제위원장 자리를 겸직한 직원을 해고한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는 오늘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직원의 복직을 촉구했습니다. 원주시설공단은 민노총 지회장을 맡고 있던 직원을 지난해 10월 겸직금지 위반으로 해임했습니다. 원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한 달인 오늘까지 105명의 기부자가 2,500여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연간 최대 기부금액인 500만 원을 기부한 고액기부자는 3명입니다. 원주시는 다음 달 중으로 기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하고 건실한 기부금 사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평창군과 한국체육대학교 올림픽연구센터가 오늘 평창군청에서 공동협력 업무 협약을 내줬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스포츠를 통한 동계올림픽 가치 확산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국내외 스포츠 사업에 공동 협력합니다. 한체대 올림픽연구센터는 2018년 설립돼 올림픽 유산 관리와 국가대표 선수 양성 체계 등에 대한 학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건설 사업 조기 발주로 지역 경기 부양에 나섭니다. 영월군은 도로 확포장과 하천재해 예방 등 올해 건설 사업 1,083억 원 가운데 조기 발주 물량은 866억 원 규모로 올해 상반기에 80% 이상을 조기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생활 SOC 사업의 조기 발주로 지역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